4월 22일 장마감 종합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가 상당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가는 결국은 상승하겠죠. 결국은 상승할 겁니다.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유가가 요동치는 거고 이 상황이 마무리되면 유가는 결국 상승하겠죠. 언제 상승하느냐 이게 좀 문제지만 이제 상승 준비를 슬슬 할 걸로 보입니다. 5월 달부터 감산이 시작이 되죠. 감산 시작이 되고 수요는 5월 달부터는 많이 늘어나겠죠.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유가는 상승 시동을 걸 겁니다. 그게 언제쯤 될지가 그게 관건 이지만 결국 올라가게 되죠.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상승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바이러스 상황이 이제 거의 경기를 경제를 마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은 이제 거의 다다랐죠. 이 바이러스 상황이 마무리되려면 좀 멀었지만 이 바이러스가 경기를 꽁꽁 얼어붙게 딱 묶어놓은 프리즈 상태로 만든 이 상황은 이제 거의 이제 풀려가고 있습니다. 얼었던 부분이 얼었던 경기가 이제 눈덩듯이 슬슬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겠죠. 이 시장에 이제 봄이 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봄이 오면 유가는 사용차가 많아지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오늘 막판에 반등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틀 동안에 큰 폭의 하락을 했죠. 오랜만에 하락이 이틀 나왔습니다. 그 정도 나왔으면 지가 그 정도 하락했으면 이제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뭐 더 배짱 부리고 밑으로 뭐 내려오겠다. 그거 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기가 시닌이지 이 메이저 자체가 아주 가장 큰 메이저가 이 바이러스 부분인데 이게 경기를 묶어 놓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며칠 남지 않았죠.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 안 좋고 뭐 안 좋고 지금은 그래도 좀 생각보다 좋게 나왔네. 그렇지만 4월에 더 안 좋을 걸. 아마 5월 달에도 안 좋을 걸. 2분기가 제일 안 좋을 걸. 계속 나올 겁니다. 그거 누가 모르냐 이러면 되죠. 결국은 그런 거 안 좋을 거 다 감안해서 주가가 뭐 어마어마하게 하락했죠. 항공주 미국의 델타항공 보면 완전히 그냥 뭐 미끄럼틀도 그런 미끄럼틀이 없죠. 완전 수직하강이죠. 그런 거 어디 가서 타라 그러면 잘 못할 정도로 각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다 감안해서 내려온 거죠. 이제 이거 이제 마무리되면 마무리되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마무리되면 이렇게 올라가는 업종이 있을 거고 어떤 업종은 눈치 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업종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업종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방향이 중요한 거죠. 웬만한 뭐 종목들은 방향을 미루어 갈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계속 장중에 마이너스 갔다가 조금 플러스 왔다가 하다가 막판에 탁 올랐죠. 밀어붙이 쉽지 않습니다. 오르고 시장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무려 16포인트나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16포인트나 올랐죠. 0.9%가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1%나 올랐죠. 1%나 오르고 마감했습니다. 자 지금 외인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이제 많이 줄었죠. 이틀 동안에 그렇게 많이 팔아 되더니 이제 390억 정도 밖에 팔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 들어오겠다는 뭐 그런 신호로 봐도 되겠죠. 이제 그렇게 봐도 됩니다. 지금 이틀 동안 크게 뭐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많이 팔아 놓은 상태죠. 이제 좀 들어올 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3천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막판에 조금 들어 올렸죠. 기관도 지금 3일째 엄청나게 팔고 있죠. 이제 좀 들어올 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자 그러나 올릴 때도 개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의심을 줘야 되겠죠. 의심을 주면서 못 올라갈 것처럼 하면서 올리고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외국인들이 막 엄청나게 팔아 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1시 반에 올렸죠. 1시 반에 확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250억 매도 200억 매도에 그쳤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죠. 계속 속고 속이고 속이는 게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 분위기였고 지금 이제 HLB 수급은 오늘 뭐 별로 그렇게 좋지 못했죠. 수급은 그렇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HLB 같은 경우에 특히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주가를 많이 자제우지 하고 있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6,900주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4만 1,000주 정도 나왔죠. 투신 쪽에서 좀 많이 나왔고 사모펀드가 좀 사다가 4,000주 매도 금융투자 2만주 정도 매도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에 지금 추세가 이렇게 바닥이 아주 강력하게 바닥이 형성되어 있죠. 3월달에 바닥을 단단하게 다졌고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 갈수록 HLB는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가장 큰 이벤트 FDA 승인 신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올라서 그리고 이제 FDA 승인 신청도 있고 유상증자 이벤트가 있죠. 5월달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쭉 올라서 상승하고 조정 5일 받고 상승하고 조정 4일 받았죠. 4일 조정 받았고 오늘은 낮게 시작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4% 까지 시가가 가장 낮았죠. 마이너스 2.4% 자 그리고 결국 뭐 플러스 까지 전환을 했다가 보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21선 부근에서 일단은 양봉을 만들어 냈죠. 거래량이 많이 죽었습니다. 54만주 정도 되고 있죠. 자 오르고 조정을 받고 오르고 조정을 받고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는 이제 올라갈 차례죠. 이틀 그렇게 많이 찍어 눌렀으면 유가 가지고 찍어 눌렀죠. 유가 가지고 찍어 눌렀지만 그 부분으로 더 누르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바이러스 부분 가장 큰 부분이 조금 이제 안정화를 찾고 있기 때문에 메인이 안정화 되면은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죠. 자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내일은 이제 미국 시장 당연히 올라가겠죠.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은 그렇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올라 버렸죠. 이렇게 올랐습니다. 미국 시장이 내일은 좀 어릴 거고 우리 시장은 이제 오늘 미리 올랐다. 뭐 이런 부분으로 숨고르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세적으로 먼저 치고 갈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지금 조정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HLB 추세가 상승 추세죠. 오르고 조정 받고 오르고 조정 받고 이 조정이 좀 급격하게 조정이 나타나면서 이것도 이제 김정은발 이벤트가 나타났죠. 전 세계적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그게 잘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지금 또 후속으로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김정은 이벤트는 증시를 한번 이렇게 요동치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살짝 사라졌죠. 사그라들었습니다. 사그라들면서 대북주도 오늘 좀 움직였죠. 대북주 특수건설 이런 종목들이 상가까지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짓누르는게 유가죠. 유가 부분인데 유가로 누른 부분도 약발이 얼추 다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가를 끌어 내릴 만한 재료가 크게 나타날 만한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조정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 이제 방향은 올라가겠죠. 이제 위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에서 장난질을 좀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정을 좀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조정 좀 보인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위로 가겠다. 그러면 따라 갈 겁니다. HLB가 혼자 짓눌려 있을 가능성이 이제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바닥 잘 다졌고 시간이 내일이면 4월 23일입니다. 23일이면 목요일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일밖에 안 남았죠. 4월달이 6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6일 지금 HLB 이제 5월달 이후부터는 기지개를 아주 심하게 켤 겁니다. 아마 나올 만한 것들이 아주 많죠. 자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좀 오르듯 올라갈 것처럼 했다가 내렸다가 올라갈 것처럼 내렸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잡아 놓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주가를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9만 8,500원이죠. 이 정도 수준에서 잡아 놓고 있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크게 비상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조금 이제 지루할 수도 있고 한데 바닷건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죠. 올라왔고 추세는 이제 상방으로 타고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지금 시작하고 나서 계속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줬죠. 자 이 채비 힘없지 힘없지 빨리파라 빨리파라 뭐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죠. 그러고 이제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바닷건에서 계속 이제 바닥을 다졌고 상방으로 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바로 치고 올라설지 아니면 또 막 흔들어도 될 겁니다. 쉽게 쉽게 하지 않죠. 그러나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뜬금없이 뜬금없이 또 이렇게 이 쇼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도 언제든지 있습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지금 여기서 많이 하라겠죠.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쇼커버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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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방향 위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겠죠. 생명과 1.23% 하락을 했습니다. 181선까지 내려왔다가 그래도 양봉으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1.23% 내려왔지만 종가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죠. 이렇게 가서 61선 받고 쭉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양봉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바다권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한 3만 주 매도 기관이 1만 9천 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리버세라닙이 가장 큰 겁니다. 가장 큰 거 이미노믹은 숨겨진 왼손 핵펀치 하나 딱 숨겨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교모세 포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 부분이죠. 이 백신 부분은 이거는 정말로 만들면 정말로 돈방석이 앉는 겁니다. 백신은 어느 회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신이 만들어지면 이제 뭐 이 바이러스 없어지는데 지금 만들어서 2년 뒤에 만들어 가면 뭐 할 건데 다 맞을 겁니다. 만들면 맞게 돼 있습니다. 맞게 돼 있죠. 이 바이러스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발생한 바이러스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지금 이 바이러스는 너무나 이게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 몸속에 숨어 있겠죠. 숨어 있다가 또 이렇게 나타나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여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창궐한 바이러스는 안 없어지죠. 안 없어집니다. 몸속에 깊숙이 숨어 있다가 또 나타나고 그러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이 백신 아주 강점 있는 3개 회사가 같이 하고 있죠. 거기에서 이제 또 만들어지면 백신 부분 하나 큰 축 하나 있죠. 백신. 단디 바이오도 그런 부분. 면역항암제가 이렇게 잘 반응하도록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죠. 백신 부분 다 볼까. 이뮤노믹 백신. 그리고 항암제. 아펠리아 있죠. 그렇게 그것도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국내에서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회사죠. HLB는 글로벌 회사고 지금 전 세계를 대상으로 플레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손에 진 게 없으니까 당연히 뭐 불안할 수 있겠죠. 손에 진 게 없으니까. 손에 진 게 지금 있으면 시총이 지금 50조 정도 만약에 하고 있다. 50조도 싼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손에 진 게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삼성바이오가 지금 그렇게 놀고 있죠. 그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다 확인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같은데 왜 4.5조냐. 나중에 나오면 뭐 얼마나 가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삼성바이오가 영업이 900억으로 37조 40조 정도 바라보고 있으니까 HLB 영업이 한 천억 정도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 삼성바이오 수준까지는 가 있어야 되겠죠. 삼성바이오 수준까지는 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삼성바이오 보다 HLB가 그 다음이 훨씬 더 크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간암 부분하고 그것도 가장 강력한 VGF 계열과 PD1 계열이 같이 하고 있는 엄청난 데이터를 뽑아낸 간암 그리고 위암 1차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 뒤를 이제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삼성바이오하고 HLB하고 항서제하고 나오게 되면 리보세라디비 인증을 다 받고 나면 그런 쪽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셀트리온도 처음에 뭐 이렇게 할 때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다 그랬죠. 손에 쥔 것도 없이 바이오 한다고 이래 가지고 바이오 시민 알지도 못하는 게 한다 이러면서 그랬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 최고의 바이오 시민 회사가 되어 있죠. 회사는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회사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뭐 사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듣고 또 이거 진짜냐 가짜냐 이런 의심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아마존도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회사죠. 전 세계 1위 부자 제프 베조프인데 그 아마존도 IT 버블 이렇게 꺼질 때 저거 뭐 사기 회사 같다. 뭐 한다고 뭐 깝죽거리고 있는데 계속 적자나 보고 있고 저 1년 내 망할 거야 다 그랬죠. 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뭐 세계 1등 회사가 되어 있죠.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뭐 그래도 HB 생명과학도 조금 하락해서 끝이 났지만 그래도 양복을 잘 만들어 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런 부분이 이제 꿈이 실현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이 약을 만들었는데 15년 걸리죠. 15년 걸리는데 이제 결과 보는데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삼상 다 끝냈고 1년도 남지 않았죠. FDA 승인 신청 딱 들어가면 이제 손을 떠나는 겁니다. HB 손을. 이제 그러면 FDA 쪽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뒤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